쓰다 쓰다 훈민이한테 선물해야지 훈민아 짠! 우와 고깔모자네 응 너 주려고 만들었어 자 고마워 고깔모자를 받으니까 꼭 생일같다 어서 써봐 모자를 쓰다 어때? 진짜 멋져 이제 정음이 것도 만들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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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라 한글 어? 훈민아 고깔모자를 불면 어떡해 모자는 부는게 아니라 쓰는거야 어? 훈민아 모자는 머리에 써야지 짠! 어 머리에 써야되는데 쓰다가 사라졌어 고깔모자 쓰고 싶은데 아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리야 나는 어 나는 어 뚱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훈민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쓰다가 사라졌어! 쓰다! 쓰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쓰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아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아!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어? 한글을 찾았어! 새아! 가만히 있어줘. 천지? 한글 쓰다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한글이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 테니까. 쓰다! 어? 한글이 모자에 가려졌어. 거기서!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어? 새를 잡아야 해! 어쩌지? 한글을 놓쳐버렸어. 새가 멀리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한글을 되찾지?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쓰다에는 쓰다로 맞서야 해. 쓰다에는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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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하! 불안! 아니, 나의 쓰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한글이 파괴됐어. 내가 태극봉으로 을을 쓸게! 흰! 그런게! 날아가! 한글! 안 돼! 슈다 슈다 슈다 즉!다 저장 완료 쓰이다 훈빈정음의 손으로 쓰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모자를 쏘다! 예쁘다! 쏘다, 쏘다, 무슨 쏘다일까? 쏘다, 모자를 쏘다! 쏘다, 글자를 쏘다!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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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 글자가 같은데 뜻은 달라요! 쏘다! 이제는 할아버지 차례! 얍! 쏘다, 쏘다! 왕관을 쏘다! 오오, 나는 왕이다! 쏘다! 자, 이번엔 모자를 쏘다! 쏘다! 나는 요리사! 쏘다! 이번엔 글자를 쏘다! 쏘다! 아유, 어디다 쓸까? 종이! 아이고, 종이를 찾으러 가야지! 히히! 한글 쓰다 먹어야지! 야옹! 쓰다! 글자 맛이 쓰다! 으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옹! 쓰다! 쓰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쓰다 끝 문장을 읽어보세요 모자를 쓰다 이 쓰다는 어떤 뜻을 가진 쓰다일까요? 1번 2번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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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음이가 고깔모자를 만들었어요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쓰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쓰다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훈민이가 고깔모자를 써요 훈민이 고깔모자 훈민이 고깔모자가 고깔모자 선생님, 저희 더 큰 수건 필요해요. 더 큰 수건 빨래 주세요. 알겠어. 네, 빨래 왔습니다. 훈민이 꺼. 고맙습니다. 자, 그럼 빨래 비누로 쑥쑥 문지르고 열심히 거품 내고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이제 물에 헹구자. 깨끗한 물에 다시 빨래를 넣고 빨래 끝!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 어떡하지? 빨래를 꼭 짜주세요. 자, 양 끝을 잡고 비틀어서 꼭 짜다! 아, 네! 양 끝을 잡고 짜다! 바꿔라! 한글!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얘들아, 빨래를 털면 어떻게 해? 빨래를 짜야지. 아, 저... 선생님! 저희도 짜고 싶은데... 짜다가 사라졌어. 우리는 빨래를 짜야 되는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야! 훈빈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짜다가 사라졌어! 짜다! 짜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짜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글을 찾자! 어?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한글을 찾았어! 천사가! 한! 천지! 한글 짜다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한글이 파괴되고 말테니! 으윗! 짜다! 어? 저건... 소금? 코끼리야! 안 돼! 한글이 젖고 있어! 한글이 번지고 있어! 시간이 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짜다에는 짜다로 맞서야 해! 짜다에는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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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의 짜다 공격을 짜다로 막아내다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천지! 각오해라! 그물을! 짜다! 짜다! 아니! 나의 짜다 공격을 짜다로 막아내다니! 이게 뭐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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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으윽! 아이야! 분하다!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 수 있지! 손차나! 한글이! 헐! 저어어어.. 투! 자! 짜다! 짜다! 저장 완료! 짜다! 선생님의 손으로! 짜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우리가 빨래를 짠다! 짜다! 짜다! 무슨 짜다일까? 짜다! 빨래를 짜다! 짜다! 맛이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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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가 같은데 뜻은 달라요 짜다! 이야! 이제 할아버지 차례! 이야! 짜다! 짜다! 음! 소금! 소금! 맛은 짜다! 짜다! 음! 이번엔 치약! 을 짜다! 아! 어디다 짤까? 아항!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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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한글 짜다 먹어야지! 냠! 냠냠! 슝! 하하하하! 칫솔을 가져와! 오잉! 오잉! 한글을 짜다가 어디로 갔을까? 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짜다! 짜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싱지읗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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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짜다! 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짜다! 끝! 문장을 읽어보세요! 소금맛이 짜다! 이 짜다는 어떤 뜻을 가진 짜다일까요? 있죠? 1번! 2번! 히힛! 히힛!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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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이와 정음이가 legislation을 해왔겠습니다! 빨래놀이를 해요! 빨래를 짜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짜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짜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짜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짜다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이 빨래를 짜요. 훈민정음이 빨래를 짜요. 훈민정음이 빨래를 짜요. 훈민정음이 빨래를 짜요.